어 어 와 나한테 비행기 뭐에요? 저기 왜 붙어있어요? 저기 연결 통로 있잖아요 연결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저기서 타면은 이렇게 걸어가서 저기 비행기에 타는거에요 어 저기 비행기 비행기 조종석에 저기 누구 타있다 조종석 봐봐 앞자리에 왜? 저 분은 기장님이라고 해요 기장님? 영어로 파일럿이라고 해요 파일럿이 뭐에요? 비행기 조종하는 사람 비행기 조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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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사2끄리 집사2끄리 엄마 좀 지켜오잖아요 동물원이잖아 우리 동물원 갈거에요? 동물원? 글쎄 동아 여기 카메라 보고 이제 출발해야지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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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발